왜 나만 튕겨? 왜 나만 튕고? 왜 나만 써봐 못 들어가게 해? 뭐 빼놓은 거야? 몰라 따로따로 이거 따로 설치를 하라고? 하고 있어 차비야 응 우리 하고 있어 여기 지금 거의 헬스장이요 어허 업데이트를 안 했다고요? 뭐? 했는데? 업데이트가 1분만 됐나봐 올이 어디있어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엑소스쿨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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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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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mics. 안녕. 파인 다이닝 파인 다이닝 파인 다이닝 타였다고? 10만원이랑 30만원 오 파인 파인 다이닝 어 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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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인이 뭔데 파인애플 아임 파인 땡큐 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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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임 파인 할 때 파인 다이닝은? 다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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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인 다이닝? 어 다이닝 몰라? 다이닝? 아야 다이닝 다이닝? 다이닝 좋게 죽는 순이 응? 파인 다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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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순이 하하하하 어 뭐야? 맞소사 맞소사 아 나 덤비랑 깨우? 태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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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오 불화살 아니 야 너무한거 아니야? 좋게 죽는 순이? 좋게 죽는 순 개 너무하니? 와 근데 절대 안 잊어봤겠다 좋게 죽는 순 이번에 수이님이 명절에 어 아니 내가 명절에 27인데 이제 슬슬 작년까지만 해도 대학 안가니 그 WW가 왔거든? 어 올해는 결혼 안하니 WW가 오는거야 어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 수이님은 결혼 안하니 안 듣냐고 뭐라 대답하냐고 어 거기서 전 그냥 혼자 살건데요? 이렇게 대답하는데 어 나 나 나 나 사자언니도 결혼 안한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그거 듣자마자 하하 아 창났겠네 하하하하 아 명절 집안 분위기 창났겠네 하고 있는데 하하 우와 대박 링 창났네 하다가 그래서 나는 그렇게 대답했다고 아 서른은 넘겨야죠 라고 대답했는데 아 수이님도 그렇게 대답하라고 마흔은 넘겨야죠 하하하하 야 마흔은 너무했잖아 그럼 마흔 넘으면은 내가 그 뒤에 마흔 넘으면 그리고 잔소리 할 사람도 더 이상 없을게요 하고 나는 칙수방패했는데 어 어 전 방송해야 돼서요 아직은 좀 잘 썼습니다 하하하하 어 칙수방패 썼어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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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데시아 귀를 가까이 야 이거 봐라? 야 이거 봐라? 이거 봐줘 뭐? 이거 봐줘 이거 봐줘 으아아아 이거 봐줘 이거 봐줘 이거 봐줘 뒤에 봐줘 너 어딘데? 이거 봐줘 이거 봐줘 니가 어딘데? 니 뒤에 니 뒤에 왜 볼 노력을 하고 날 봐달라니까 여기 있잖아 여기 야 멋진데? 이거 봐봐 나 지금 머리에 랜턴 야이씨 딱딱딱딱 뚝딱딱 딱 말고 땀 걸려줘 좀 긁히니까 하하하하하하하하 와 정마 빤짝 빤짝빤짝 정말 빤짝빤짝 아주 브레이뿍 합니다 그레이트 땅 이거 준네 비싼거야 우리 그거 다 털었어 어? 지금 괜찮은? 시앗 있어? 시앗 하나만 더 시앗 있는 사람 고대 시앗 시앗 하나더 안주면 죽어버림 하나만 더 개빡치기 전에 빨리 주세요 갈! 왜? 시앗 3개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야 너 비디오 설정 했냐? 비디오 설정이 뭐야? 시식이 이번에 버퍼링 관련해서 뭐 찾았다고 아 나 어제 했지 어 그래 근데 그거 레전든게 레전든게 저거 발동 조건을 나 그때 알았다 뭐? 그 30초 오버워치 대회 때 30초 딜레이 했단 말이야 어 그때 발동 조건을 알았어 무슨 발동 조건? 그 그 저 비디오 설정하면 렉걸리는 발동 조건 오.? 아 진짜? 나 진짜 레전드였던게 30초 딜레이 거니깐 1080이 안보여 1080이 안보이고 720p만 작동되 decks 아 blt 태가리! 태가리! 쿠루기! 일단 피 채우겠겸 야 우리 사람들 왜이렇게 세냐? 데미지거 왜 이래? 어... 등뇌 아픈데? 오우... 어 뭐야? 어 촉수 뭐야 촉수 뭐야? 야 우리 사람들 개세서 건망 잡겠는데 이거? 약한데? 어? 엘더 하르빈는 데려와야겠는데? 지난번에 파밍 2주 해가지고 어? 우리 사람들 너무 강해졌다 이거 다음 보스 잡아도 되겠는데? 발견한 후? 어 아닌데 죽는데?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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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힐! 힐 힐 힐! 어..아닌데? 오어 죽는다아 아따 씨방 엘더 하르빈는 데려와야 된다 아닌겨 어..아 그럼 쉬었어야겠나?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세졌어 그럼 촉수가..촉수가 개 세 공격! 어택! 지금 한두명이 겁나 세 저 피 다는거 봐 지금 조금조금 노랑달다 갑자기 한명이 훅 달어 나 화요할래 왜? 칼 재미없어 잡았네? 서브탱커님 저랑 무기 바꾸실? 저 청동무기인데? 저랑 교환하시죠 어? 어? 활이 개쌀먹이네 야 나 늪지대 열쇠 받았어 감사합니다 네네네 이거 열쇠 뭐야? 나도 줘 아 이 활 흉작들 한 마리 더 한 마리 더 다음 마리 다음 마리 다음 엘더 다음 엘더 다음 엘더 한 마리 더 나 트로피 썼어 엘더 리필이여 잠깐만 한 번 더 잡아주세요 죄송해요 잠깐만 엘더 리필이여 엘더 리필이여 집에 있는거 갖고와 집에 있잖아 엘더 리필이여 엘더 리필이여 엘더 리필이여 엘더 리필이여 엘더 리필이여 아니야 아니 맞길래 이래버리네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 뭐라고 남자는 추 여자는 찌 쎄댓 찌댓네 맞수사 시청자들은 아직 6시야 시청자들은 아직 여섯시야 왜 왜? 어? 야 너는 2년을 넘게 놀았는데도 정말 한 번에 예측을 할 수 없다는 느낌 진짜야 와 진짜 언제 아니 언제쯤 예측이 되려나 와 어 굉장히 직관적이네 그래서 거기는 합방할 때 추 할당제가 있어 흠 추 할당제가 뭐야? 여자가 여자만 있으면은 그러니까 남자를 한두명 시켜 합방할 때 아 여자만 있는 합방을 안해? 왜냐면 여자는 여자끼만이 친하니까 남자를 한두명 시켜 아 추 할당제로 저기 고대시안 얻었어요 오세요 아니 좀 많이 좀 소환해주세요 많이 여섯개 가져갑니다 그 사장님 네네 한 번에 좀 많이 해주세요 감질나요 네 두개 소환할게요 그러면 알아서 사세요 나 진짜 몰라 어 오케이 나 어차피 활슝작이라 나 두 마리 소환한다 여기 4인분 같은 2인분이요 뭐야 소환한겨? 어 깜짝이야 야 소환 두 마리입니다 빨리 잡으세요 아뇨 엉덩이 엘도 Fuel 태가리 데미지가 들어가고있는겨? 데미지가 안들어 가는데? 뭐함? 어 오오오오오 와 중세 유럽에서 이거 활 어떻게 쌌냐. 장궁으로 야 이거 Carl 주... 야 이거 우리 잠을 수 있어? 활 잘못 준 거 같아. 장난감ись이야 그럼 우리 다 다 멸망아 게다냐면 이거? 두 마리 조화남? 어 네가 두 마리 조화하냐메 그냥 한 마리 지 차비어 어? 쪼 때문에 오케이 한 명하고 잠깐만 어 잠깐만 이거 이거 돼요? 잠깐만 잠깐만 재앙인데? 어 잠깐만 이거 돼요? 그냥 안되겠다. 여기 대륙은 포기하자. 안돼! 우리 여기 대륙 포기하면 다음 못 나가! 미안하지만 에스크펀더가 더이상 없어. 오 X땡. 아니 이거 얘 체력이 몇인지 보이질 않네? 굴러도 맞는다고? 어? 땜. 어? 헤엑? 집으로 어떻게 가? 포탈 타고. 야 인마 가지마 인마! 아니 나 활이 부숴었어. 아니 무슨 불량 활을 받았어 나. 잠깐만 진짜 X된 것 같은데? 어? 어딨지? 어? 야야 마음. 엄만엄만엄만. 엄만엄만엄만엄만. 난 안죽. 얘 피 얼마나 나갔대? 안보여. 가려서. 어 딱! 아 촉수 촉수 촉수. 둘 다 90퍼라고? 아빠는 누가 그렇게 잡은겨? 아까 겁나 핵 쏜 사람 빨리 와봐요. 아 너 핵 쓴거 아니야 이거? 어 딱! 어? 이거 죽으면 안된다. 어 잡았다. 하나 잡았다. 어 무리셨다 얘. 아 90 아니네 이거. 어. 야 잠깐. 무.. 무덤이 개 왔는데 비석이? 그거 같아. 메이플 같아. 메이플. 아 그러네. 데미지 많이 달고 있던 거였네. 가려져서 안 보였던 거네. 어 겹친 거였어. 메이플 헤네시스 검보였네. 불 데미지가 지리는 거 같은데 이거? 얘가 나무부스라 그럴걸? 정상 한번 하고. 아 금방 잡네. 춥다. 이지현데? 이거 몇 마리 잡아야 돼? 아 됐어 됐어 됐어. 야 근데 비석 겁나 많은데 주변에? 이거 몇 마리 잡아야 돼? 이거 한 마리만 잡아도 돼 사실. 근데 내가 방금은 트로피를 써버려가지고 한 마리 더 잡는 거였네. 아일랜드 석궁병 같은. 근접은 방퀘다. 그냥 활숭작이라니깐. 그냥 딱 보이더라고. 잡았다. 나이스. 쏘웨지. 응 야미. 뭐야. 어어어 뭐야 이거. 촉수 촉수는 이거. 촉수 안 달아낸다. 촉수 안 사라지네. 아아 님들 이거 열쇠 좀 먹어줘요. 열쇠 어딨는데. 너 어딨어. 여기가 어딨어. 여기가 어딨어. 여기가 어딨어. 은 야미? 늪지대 열쇠 개많아 이거 뭐야? 야 이거 트로피. 트로피. 누가 먹었어요? 뭔 난 트로피 9변도 못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거. 봤어? 이거 하나 써도 돼? 어떤 거? 트로피. 트로피 없네. 트로피 내가 먹었어. 이거 트로피 일로 와봐. 이거 늪지대 열쇠 어따 써? 늪지대 갈 때. 응? 늪지대 갈 때. 이제 늪지대 가자 일로 와봐. 아니야 나 화살이 없어. 화살 만들면 되지. 일단 집으로 가자. 앗 뜨거. 아니 여러분들 이거. 활 이게 끝이에요? 활이 너무. 구데기 활 같은데? 앵는 뭐 무슨 활 쓰는데? 조잡한 활. 이거 지금 내꺼가 제일. 상위티어 활이야. 이거. 너 그 무슨 활인데? 이거? 이거. 블랙 포레스트 보. 왜 너만 그거 써 나도 그거 줘. 뭐야. 이거 엘더도 남은데 재로 저거 만들면 안 돼? 뭘? 엘더도 남은데 엘더로 활 만들면 안 돼? 뭐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섬세한 활이요? 섬세한 활? 엘더 활 있을 것 같은데. 엘더 활 없어요 엘더 활. 뭐 보스무기가 있을 텐데. 활통에 드래그해서 넣으면 돼요. 저 화살 좀 만들어주실 분. 화살 만드세요. 어. 불화살 만들어. 불화살 캐세이. 일로 와봐. 못써야. 어디? 으이. 뭐라고? 어. 따라와봐. 조금만 삐딱해. 와 여기 뭐냐 여기. 나무가 하나도 없네 여기. 책 수도 해도 이거 바꿀거면 오세요. 이거 그때 우리가 싹 밀었잖아. 그거 같애. 그 뭐야. 그. 그. 군대에서 포 쏘면은 산 밀리잖아. 그. 뭔지 알아. 뭔지 알아. 뭔지 알아. 이거. 이게 어디가? 응? 너 어디갔냐? 여기. 여기 있다. 하이. 하이. 이거 트로피 들고. 이거? 어. 여기다가 끼워. 어? 이렇게 생겼었나 얘가? 응. 숲의 첫 번째 왕. 숲의 왕. 여기다가 끼워. 끼운 거 아닌가? 아이템 부착. 오. 힘을 얻었습니다. 뭐가 된 거임? 오오. 이러면 이제 얘 거 빠른 벌목이라는 거를 먹은 거임. 아 뭘. 얘는 달리기랑 점프기술 향상. 얘는 빠른 벌목. 다음은 얘야? 응. 여자인가? 너는 벌목 안 하니까 사슴 거 하면 될 듯? 아 이거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야? 어. 하나만. 다음은 이 보스 잡으러 갈 거야. 늑지대 가서. 어. 잠깐만. 이거 바꾸면 이거 쿨템 초겨야 되는데? 으엥? 아니네. 아이씨. 설렜잖아. 아니 얘는 용인데? 얘가 최종 보스인가? 얘 아니야 얘? 이거 벌레 보스랑. 아이씨. 진짜 줄네 싫어. 벌레랑 이거. 왕관 쓴 해골. 아 여긴데 이거 봐. 아니 얘 용이라니깐? 얘는 용 아닌가? 걔는 해골 같은데? 용해골. 고귀하고 고결한 아버지. 불타는 하늘을 날았으나 고상한 광기가 장막 걷고 마음속 열망 뒤튜는구나. 고귀환하다니까 그거 생각나네. 우와 이게 정말 멋있다. 옛날에 같은 반 친구 중에 고귀환이 있었는데. 어머 이름이 귀환이야? 어 고귀환. 귀환? 귀환? 귀환. 아 고귀환. 어 귀환. 귀. 고귀환. 우와 신기하다. 고귀. 고귀. 고귀환. 그러니깐 고 mediocre. 기환. 고유니크. 고유니크. 유니크고 유니크고. 유니크고. 귀환 말고 귀환. 나도 이름이 특별했으면 좋겠어 유니크고 너 이름 뭐지? 오승철인데 오태풍 이랬으면 진짜 개멋있을 것 같아 허리케이노 허리케이노 아니면 오주먹, 오펀치 약간 이런 느낌으로 특이한 이름은 중룡님이 치웠지 나 진짜 처음 봤을 때 진짠가 했어 나 활 만들어줘 활 활 무기부 무기 무기 이리 와봐 내가 만들어줄게 무기부 무기부 활 잠깐만 저쪽으로 가야되나? 어머 이름이 라돌풍이에요? 겁나 신기하네 저거 그때 김미미도 있었어 야 너 이름 지금도 좋은 이름이래 워너아이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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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너 아이언오 워너아이언오마 ol 위너아이언오 오 겨짜네 멋있네 Artist 초등학교때 진짜 놀림 받은게 ноз 같은 반에 백승철이 있었어 백승철은 이제 어? 백승하는데 난 5승밖에 못한다 그때부터 억가가 들어간거지 그때부터 억가가 들어갔어 백승철은 백승하는데 나는 5승밖에 못하니까 아 저러 근데 백승철은 좀 힐하네 아니 어떻게 이름이 승철이란 이름이 둘이나 있지? 승철 이름이 개많아. 아이돌 중에도 있던데? 그래? 난 넌 처음 들어봐. 아이돌 중에도 오승철 있잖아. 야 백승이 있는데 아이언인 거랑 오승하고 아이언인 거랑 차이가 있다는데? 일승철. 백승철 가도화에 있어. 뭐 만들어주는 게 말이야? 와 이거 뭐야? 우와! 개많은데 이거? 뭐야? 별거 아니네. 노잼. 섬세한 나무 알보다 이거 포레스트버그가 더 좋은 거죠? 결제 태도. 마치 연애와도 같다. 이거 해줘 놓지랄. 조승철? 조승철은 못 이기지. 사슴가죽이 필요하다. 경승철 이런 거 나와야죠. 경승철? 경씨가 있나? 없을걸? 어 저 만들었어요. 경씨 있을 것 같은데? 어? 와 지렸다. 이거 바로 버려버리고. 저 활도 좀 많이 가능합니까? 너 활 받았어? 이거 얼마나 세요? 어. 어 뭐야 나 활 만들었는데? 이거 쓸 사람? 차비 에디션이다. 팔아. 뭔 소리야 여기서 경매해. 이게 무슨 말이니? 어 잠깐만 이거 업그레이드 해줄게. 일로와봐. 어 나도 업그레이드 해줘. 업그레이드 해요. 나 업그레이드 돼 있는 거임? 저 작업대 갖다 내보면 안. 엽... 거진 신중 아 뜨거워. 됐다 갖다 대면 어떻게 알아 차비야? 활 쓸 사람 오세요 활 선착순 한 명 아 두 번, 두 번 업그레이드해 있네 선착순 한 명, 선착순 한 명 차비 이걸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어? 이분인가? 어 트롤 가죽하고 사슴 가죽이 있어야 된대 맞아 왜 작업대 레벨이 5가 필요해 근데 왜 4인 우리? 자유전공이 그거 갖고 있어 차비야 엘더 트로피 이제 필요해? 이제 안 필요해 안 필요할걸? 아닌가? 필요할 것 같아 없어졌어 썼어? 응 뭔가 무기 같은 거 있지 않아 쓰려나 저 활 좀 더 가능할까요? 무슨 왜그래? 저 활 좀 더 가능할까요? 활! 자유전공 가죽 좀 가죽 있어요? 창유라 활 좀 만들어 와라 인방마죽 아 아니야 사슴 가죽 말고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자유전공 화살 좀 안 부족하게 낭낭하게 일방마죽 화살 언제 갖다줘와 네 것도 화살 만들어줘 나 불화살 자유전공 차비야 너 차비야 너 너 정몽규라는 사람 알아? 정몽규? 응 갑자기 왜? 정몽규 축구선수인데 축구 잘할 것 같아 왜? 그냥 궁금해서 정몽규? 축구 회장님이라는데? 정몽규 축구 잘할 것 같아? 아니 축구 회장님이래 뭐지? 정몽규 축구 못할 것 같아? 잘할 것 같아? 뭔가 시 잘 쓰실 것 같아 진짜 시? 어 응 뭔가 뭔가 시에 엄청 잘 쓰실 것 같아 하아 이래서 눈치 빠른 애들은 수지 불화살 만들어줘 자유전공 그리고 저희 화살 언제 만들어줘 화살 47발로 어떻게 싸우라고 저희 슬슬 그 늪칠에 다 같이 가줘 이거 구르는 것도 있음 그거? 뭐? 뭐 구르는 것도 그거 있어? 뭐 구르는 것도 그거 있어? 뭐죠? 레벨? 레벨 있지? 이거 모든 게 다 레벨이 있을걸? 구르기 레벨이 있다고? 구르기 레벨은 뭐야? 구르기 레벨 구르기 레벨 구르기 레벨 구르기 레벨 없다 뭐야 은신 수영 없어 비무장랩은 뭐야? 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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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이 설마 늪지대에서 죽는 사람이 있겠나 어떻게 죽는데 거기 독이 엄청 많다던데... 네! 팝이다! 독 걸리면 아파 아파? 아파 큰일 난 거 아녜? 큰일났지 탑 주세요, 밥! 짠 밥 오 dominant 아 이거구나! 이거 제가 분배에요? 야호, 감사합니다. 야, 나 독저항의 포션 먹었다. 독포션? 어. 마크요? 아, 진짜 나... 나 급식실... 급식실... 선생님이랑 친해져서 다 받았음. 이거 줄게요. 잠깐만, 락스는 한 입만 먹어도 그거? 굳지 않을까? 나 안 먹어봐서 모르겠다? 그래? 이거 줄게. 이거 먹어. 하리님! 이거 가져가요. 그거 이따 독 먹으면 먹어요. 독 먹으면 먹으면 아니라 그... 독 걸리면 먹어요. 근데 락스 조금만 먹으면 위세척하고 살지 않을까? 근데 위세척이 그렇게 아프다던데. 락스로 위세척을 할 수 있는 거야?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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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히 위세척이 뭐지? 아니지. 위세척을 락스로 하는... 그... 그치 않아요? 위세척이 뭘로 해요? 그냥 식용수 같은 걸로 하지 않을까? 아, 위세척을 락스로 하는 게 아니야? 아니지. 락스로 하면 위 다 녹지. 락스로 위세척한다는 게... 락스로 위세척한다는 게... 아, 위세탁이라고? 아, 위세탁이라고? 집에? 자유전공 나도 화살... 기토로... 안 돼! 안 돼, 만들어 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 자유전공. 왜? 아, 진짜... 차비야, 진짜 9급 상황에 쓴다는데? 에에에에?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진짜요? 진짜요? 락스를 휘석해서 쓴다고요? 아니, 잠깐. 우리 방에 의사 있잖아. 의사 선생님 계시나, 지금? 나 그럴 때 의사도 모를 수도 있어. 아니지, 모를 수가 없지. 아, 휘석해서 쓴다고요? 의사 선생님은 항상 모든 재료가 있는 곳에서 시술할 텐데 어떻게 그거야? 창률아, 화살 좀. 아니, 어, 음? 겁나 신기하네? 락스가 기름... 락스가 기름치라고? 기름친 물고기 아니냐, 그거? 옛날에? 어, 뭐야? 아, 자유성공이 화살을 줬었네. 이거 뭐야? 아니, 님도 이거... 화살 어떻게 빼요? 난 화살을 낄 수가 없는데, 어떻게 꼈냐? 다들. 화살통 있냐? 없는데? 화살통을 만들어. 어떻게 만들어? 작업대에서. 재료가 없어. 재료가 없다고? 급식아줌마, 밥 좀 주세요. 밥 다 먹었어요. 화살통. 야, 여기 죽어서 미안하다. 내 거 업그레이드로 해버렸네. 밥 좀. 화살통. 오. 야, 자유성공한테 만들어 달라 그래. 정유라! 감사합니다. 밥. 오우, 개 많아. 으음, 야미. 아니, 이거... 화살이요. 잠깐만요. 아니, 뭐 이상한데요? 늪지도 언제 가? 아니, 가야 되는데 기다려봐 아니, 뭔데 이거? 이거 불화살이야? 가자! 님들 갑시다! 어디로 가? 배 타고 가? 배 타고 가야 되나? 배 타고 가도 된다 저희 배 타고 가죠 멋쟁이 신샤나가 쉰다 메라미우님, 배 저기 건너에 있어요? 저 늪지대에 배 타고 가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지도 한 번만 찍어줘봐 늪지대 간 사람 아, 배 타야 돼요? 오, 우와! 야, 지도 찍어봐, 개쩍 나 어? 아니, 대박인데? 엄청 많이 돌았네 아니, 대박인데? 엄청 많이 돌았네 아니, 대박인데? 엄청 많이 돌았네 지도, 지도 지도 어디 있더라? 저 2층이요 저 2층이요 네 집무실 네 젖음 어, 이거 뭐야? 아? 오, 감사합니다 어, 2층 연금이, 이거 저 식재료 배 속에 들어왔어요 뱉어드릴게요 와... 저게 뭐야? 으윽 어? 어? 라즈베리 굿나? 근데 이거 우리 아직 맵 절반도 못 밝혔더라? 맞아 우리 아직 이제 두 마리 잡은거야 보스 가자 가자! 야 우리 너 오버워치랑 추석 빼면은 이제 2회차야 나 추석에 했어 그니까 추석 빼고 근데 추석에 우리 진노라 안 나갔잖아 가자아아아아아 가자아아아아아 넘어와 넘어와 포탈 타고 와 빨리 포탈에서 배 타고 갈거야 어? 탑천연금님 저 집에 딸기 넣어놨어요 그 요리대 말고 그냥 창고에 아 비켜아이씨 탑승 꽉 붙잡기 배가 좀 느리구나 배 왜 하자밖에 없어요? 나 배 운전해 볼래 나 배 운전할래 야 배 부숴지면 우리 진짜 못된다 우리 진짜 조심해야된다 못써요 배 운전할래 비켜 배 운전해볼래 배 운전할래 배 운전할래 패스 배 운전해본래요 배 아미우님 들어와 감사합니다 너 근데 이거 배 부수면 진짜 큰일난다 이거 아아아아 차비야 진짜 금들갑은 아니 우리 템 다 잃어 진짜로 아 차비야 진짜 금들갑 진짜 가서 앉아 뭐해 어디서 앉아? 요요요요요요요 여기 어디? 방향타 사용 어떻게 하는거지? 출발 배 왜 이렇게 쪼꼼해? 좀 쪼꼼한 배라서 어디로 가야돼? 그... 맵 보면은 늪지대라고 있어 점 찍힌 곳 배가 왜 이렇게 움찔움찔거려? 이거 지금 사람 많아서 우리가 서있어가지고 앉아야되는데 자료가 없어 앉아 나 나 잡았어 다들 앉아 부서지면 진짜 엿된다 이거 근데 어디로 가야돼? 그 맵 열면은 맨 위쪽 왼쪽에 보면 늪지대라고 동그라미 점 찍힌 데 있거든 여기 응 어 저기로 가야돼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야돼 움찔움찔한데 배가? 야야 멈춰봐 야 죽는다! 어? 뭐야 쟤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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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멈춰 어이구 저런 왜 죽었어? 아니 아직 안죽었어 잠깐 저거 태워줘봐 여기 사다리 오른쪽에 있거든? 오세요 오세요 타세요 타세요 사다리 눌러 그렇지 가자 라이브 이거 배가 약간 악희지 배가 아니네 갑니다 이렇게 필드 저기로 가야돼 여희로 가야돼 이러 nay closing 아 여희로 white 내 핀 찍은데로 가야 된다 인가? 가고있어 가고있어 가고있는거 아니야 나 지금?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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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맞아 지금 방향 맞아 도출 내려라 이거 5캐내림 뭐야 어 뭐야 저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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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방에 전방에 져 야 야 배 쏘지마 하하핳 돛 어떻게 내려 키 뭐야 돛 키 몰라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할때는 WS만 쓰래 내리고 올리고가 뭔데? 그니까 저거를 내릴거면 WS만 쓰래 오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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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aaaa 아후이 출발 너무 빠른데? 쫌 조심 podcasts 웨어어어어어어어어 웨뭤배네네네네메때르만 khata 야 이거 이거 야 주석 120개 있다 이거 이거 진짜 부으면 안됐나 이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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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할 수 있어 인마 넌 멋사야 인마 이겨내 바람을 이겨내 아야야야야 너 떨어진다 뭐야 사람이 또 또 또 어어어어 나 털어진다 잠깐만 출항이다 이게 바이킹이지 야 야 파도 왜이렇게 세? 대양 어 보거 뭐야 보거 전방에 보거 전방에 보거 보거? 보거 뭐야 저거 보거가 있는데? 보거가 왜있어 어 보어 배있다 배있다 하이하이 전방에 해장산을 격투시켜라 우리 팀이야 우리 팀이라고 우리 팀이야 그래? 우리 팀이야 우리 팀 대포 발사 대포 없어요 하핳하하하 흐흐흫 흂흐흯핳 흱 아군을 털어 아군을 털어 흐흐흨 아이 갑자기 게임 장르가 바뀌었는데? 사적생 생즉사 야 방금 나무 떨어지지 않았냐? 이거 겁나 불안한데? 재수없는 소리 하지마. 내구도 괜찮은 거죠? 잘 가고 있는 거 맞지? 어 잘 가고 있네. 야 저기 바다 뱀 확인 위치 뭐냐? 개 불안한데? 이거 왼쪽에 최대한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호들갑이 찹들갑 니은? 네라미오 님이 그 저기 해주셔야 돼요. 파도 왜 이래? 파도 왜 이래? 아 잠깐만x2 나 떨어지면 안 되는데? 나 지금 안 앉았는데? 바다가 성났구만. 보차비 아슬아슬한데? 어 잠깐만 나 진짜 떨어지면 안 되는데? 어 파도 왜 이래? 아 자꾸 말만이 앞다리를 들어. 어? 아 지도 길어고 키우키. 이대로 가면 돼? 차비야? 어 어. 방향 맞아? 쭉쭉 가면 돼 쭉 가면 돼. 어 맞아맞아 맞아. 우와 파도 진짜 세다. 아 이거 배 좀 큰 거를 만들어야겠네. 차비 산재물로 바치자. 안 돼! 나 지금 장비 개 많단 말이야. 아쉽게 된 거고. 안 돼. 아니 무슨 공양미 300석도 아니고? 뭐야 배가 내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갔는데? 어 근데 왜? 야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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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틀어. 그 바다뱀이야. 왼쪽 왼쪽. 바다뱀 어딨어? 그 바다에 표시되어 있어. 그러고 가면 바다뱀 나온다고 나와 있어. 열쇠 나 개많아. 열쇠 개많아. 나 열쇠 한 개 있어요. 아 열쇠 한 줄 있어 한 줄. 아홉 개. 아 여덟 개 여덟 개. 왜 이렇게 많아? 아까 다 짬처리 했잖아 나한테. 네? 도착인 건가? 도착인 건가? 도착인 건가? 어디로 가야 돼요? 어 이거 이거 속도 조절 안 해도 될까? 어 이거 들이박지 않을까? 에이 괜찮아. 안 좋아. 어 저거 뭐야? 나무의 초록색깔? 반딧불이? 혹시 나만 화면이 기울었니? 나 지금 배가 기운 것 같다. 어 됐다. 야 설날 내가 오른쪽 가서 기운 거야? 배 무거워가지고? 어 저거 뭐야? 어 저거 뭐야? 전방에 나무괴물 발견! 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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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라! 어버미네이션? 저거 뭐야? 피가 안 나는데요 쟤? 어 야 여기 어떻게 내려? 배 배 잘 부탁해 배 잘 부탁해. 배 버려 배 버려 배 버려 배 버려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어 잠깐만 아 잠깐만 나 빠- 어 yeuxii 있어어 벌레있어 벌레있어 잠깐만 잠깐만 너 밥먹어 나 먹고왔어 야 이거 슬라임 개많아 여기 아니 피가 안다는데? 어 다 부서진다 잠깐만 손발 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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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블루? 어 잠깐 피가 안다는데요? 우와 나무 부... 으아악 으아악 죽었어 으아악 나 죽었어 으아악 나 죽었어 으아악 나 죽었어 아니 뭐야 데미지가 많이 안되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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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들 나 포탈 좀 포탈 좀 깔았어요 아니 몬스터 개많인데? 아니 나 포탈 좀 깔았어요 아니 뭐 입고 깔... 아니 나 입고 컸다겠는데? 거기 혹시 포탈... 포탈 깔 수 있어요? 나... 나 템 어떡해? 잠깐만 되나 이거? 아니 거기 포탈 돼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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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포탈 좀 여어 소짱님 몸에 포탈 재료 있대 근데 소짱님 죽었대 아니 경 녹았다 아 저게 독댐이에요 야 야 너 싸야 너 어딨냐? 나 죽었는데? 그니까 야 일랬라봐 나도 죽었어 이거... 아 잠깐만 나 템이 없네 아 나 독... 독점 포션 나눠줄게 가서 포탈 깔았대? 어 깐거 같다 아 섭자님 아니에요? 저 누구야? 어디야? 어 뭐야 나 가다 취소됐는데? 너 밀려서 그런데? 아니 안 깔린거 같은데 아직? 거기 거기 써버린거... 아니 써버린다 저기... 포탈 깔아줘... 와 너무 아프다... 아... 야 슬라임 근처에 있으면 독댐 들어온데 어쩐지 개 아프더라 어 잠깐만 어 미안 미안 포탈 언제 깔아줘? 어 잠깐만 잘못 눌렀다 요이이이 깔린거 같은데 포탈? 깔렸어? 제 시체에 요리 있음 제가 가서 나눠 드릴게요 포탈 걸어줘 포탈! 아 슬라임이 공격하는데 그 연기에 피격되면 독댐이 들어와요? 아니 갑자기 장르가 겁나 바뀌었는데? 포탈 언제 깔아줘? 3명 남았어 저기 지금 못 깔고 있는거 아니야? 걸어가야되나? 몬스터 때문에? 죽으면 안돼! 걸어가 봐야겠다 아니 뭐 시작부터 전멸이요? 와 에이스랑 도끼부.. 도끼 1명 아니 부서별로 1명씩 남았네 아니 이거 걸어가야돼? 아 늪지된 또 비 내려서 스템 회복이 느려요? 아니 그런게 있어요? 개 불쾌함 덩어리네 어보미네이션? 저거 뭐임? 저거 개쎄던데? 트롤 같은건가? 아니 심지어 데미지가 안달아 내가 너무 약한가봐 응 늪지대 트롤 아 늪지대 트롤 같은거 근데 바로있냐 저게? 진짜 억가중에 개억가네 언데드? 어우 저 세분은 어떻게 버티냐? 대단하다 에이스 혼자 버티는거 봐 개쩐다 에이스는 구멍 뚫렸는데 우리 에이스는 구멍 안 뚫려 밥? 나 밥 다 잃었어 미안해 요리부 뭘 미안해 또 만들어야지 나 거의 20개 받았는데 차비야 기다리지 말고 뛰어 나 지금 뛰고 있어 아니야 우리 파밍모랑 벌목부가 포탈 만들어준댔어 그냥 A씨를 키고 뛰어 포탈 만들어줘 숙련도 올릴겸 뛰어 포탈 만들어줘 배 부서짐? 아 설마요 제발요 배 아까 그 나무한테 개 처맞긴 했던데 아까 나무가 공격했어 배? 응 나무가 개 때렸어 배 어 에이스 죽었다 뛰어랄게 에이스 죽었다 아 진짜 뛰어야되나 이거? 엄청많은 개 에이스 죽었다 아 진짜 뛰어야되나 이거? 엄청많은 개 아 저기 도대체 무슨 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쟤에 막 해골도 있어 내 해골한테 맞아 죽었어 해골? 어 백붓인데 안돼! 버텨 나가! 저긴가? 어, 나 늪지대 거의 도착 너 밥 먹고 움직여야 된다? 피! 와 저거 나무! 아 잠깐만 나무 아직도 살아있는데? 너, 너 그 피면 또 죽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어 어 트롤 가지고 호텔님 이거 먹어요 이거 먹고 가요 갔네 그냥? 그래서 나 템 먹어야 되는데 내 템 어디있지? 엇 깔렸다 이건가? 진포탈 아니 진짜 체력요리 위주로 먹어야겠는데 이거? 호텔님 이거 먹고 가요 여기 여기 어디갔어? 어 그거 드셈 늦었어 뺏겼어 탁 레인들 뺏겼어 탁 해치자 아 이거 뭐야 이거? 들하우루 드라우루 드라우루 드라우루는 또 뭐야? 처음 듣는 일인데? 내가 뭔가 타격감이 마비묵이 같다 어 쟤 나무는 저기 계속 있는데? 저 맞아? 야 머싸야 이거 먹어 이거? 이거 독 포션 오케이 저기 독 포션 없는 사람 저기 에이스 이거 먹어 이거 몇 분이냐고? 응 모르겠네 10분이네 어 어보니네이션 어보니네이션 어 택 어 피 개쪼금 달아 뭐 던진다 쟤 오케이 잡았다 거의 잡았다 어 뒤져 말이야 응 죽어 저기 독포션 없는 사람 일로 오세요 좀 나눠줄게요 여기 나 뿌리 얻었어 왼쪽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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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뭘 찾아야 돼? 여기 차비야 여기서 뭘 찾아야 돼? 여기서 이제 파밍하는 거야 나 이거 밖에 없어 이제 나눠서 먹어야 돼 나 두 개 남았어 자 파밍조 선두 가자 하나 아예 없어? 나 하나 고대나무 이런거 캐면 좋은거 아니야? 고대나무 캐면 좋지 너 어디있냐? 나 몰라 나 앞에 1선 던전가자 던전 던전 어디있는데? 어 거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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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머리 고머리? 나 근전무기가 있어야겠는데? 이거 너무 센데? 오 미친 뭐야 이거 오 잠깐만 오 드라그 개센데? 헤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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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가 너무 늦게 잔다 스테가 너무 늦게 잔다 스테 포션이 있어 이거 먹어 야 이거 아 먹어 먹고 있어 오케오케 오 저사람 죽었는데? 하림 어 자유전거 무슨 포션? 독 포션? 이거 하나 나눠줄게 나 지금 마지막 남은 하나거든? 와봐 이거 하나씩 요 요 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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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 이거 와 여기 두 명이나 죽었어 오 나이스 요 노랑이 죽었어? 고마워 너 안 죽었지? 야 죽지 마라 음 개같이 뭐 알죠? 이 사람 나무 캔다 어 잠깐만 야 근데 나 너무 약한데? 다 약해 여기 우리 여기 올 때 맞아요? 일성의 골 어보미? 어보미 한 마리 더 있나봐 저기 어 어보미 어보미 잡으러 가자 어 여기 지금 우리 수준이 가도 돼? 아 원래 어려워? 아 잠깐만 야 야 야 블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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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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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커 와 잡아야겠다 저거 어 저거 풀루풀루풀루 드라우고도 있어 여기 미친 어떻게 해주지 이거? 어 이 사람 왜 캐슬해? 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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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루미네이션 저거 일루미네이션이 아니라 저거 뭐야 저거 일루미나티 일루미나티 저거 일루미나티 저거 저거 하나 더 있다 저거 저거 간이야? 쟤 이름 뭐지? 일루미나티 일루미나티 그거잖아 어 드라우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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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들 밥 밥 다 먹어야 돼 어 블룸 점프해 말이 돼? 아니 무슨 슬라이미 점프를 저렇게 먹게 이거 어보미 죽었어? 어? 몰라 잡았나? 아 저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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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개 큰데? 아직도 있는데? 어이씨 개무섭네 어 저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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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 싸우고 있나? 안싸우고 있다 식수대 밥 없는 사람 밥 없으면 나한테 말해요 어보미가 트롤보다 센가? 그치 어 없어요? 일로 일로 봐 이거랑 일단은 이거 이거랑 여깄다 피풀 어 나 이거밖에 없나? 어 그거밖에 없는거 같아 여기따나 먹어 어보미 어보미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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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업 오케이 어보미 어보미 와 어보미 개 크다 저 나무야? 나무 뿌리뿌리뿌리 어 나 활렉이 진짜 겁나 올려야겠다 나 피가 안난다 어 누가 이렇게 세? 몰라 잡았다 다운 안 잡았어 피 1이야 피 1이야 잡았어? 어택 와아아아아아악 너무 아프다 누구 죽었어 내 앞에서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죽은건가? 잡았다 이게 보스가 아닌데 아아아아악 오오 벌레 개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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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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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성 해골 드라우구 드라우구 하나 죽었는데 야 이거 둘 야 이거 묘지바 잠깐만 아호호호 활이 별론거 같애 우리 레벨이 낮아서 활을 안써가지고 많이 와 너무 아픈데? 어머 다 죽어 우리 앞에서 어 잠깐만 전멸이야 안돼 나만 나갔어 하나 다운 오케이 라스트 라스트 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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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아니 아니 어머 다 묘비여 미친 어머 저 사람 왜 갑자기 아프지? 어? 독 있나본데? 아니 얘네들이 경험치가 더 잘 나와? 여기에 얘네들만 주는 그 잡템이 다음 테크 그, 다음 티어 재료들이야 다음 티어 재료들이야 SA